안녕하세요. 몽몽이 형님입니다. 몽몽이 삼촌 형님이랑 우춘봉 형님한테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. 제가 대전 가서 촬영해 오신 거 보고 진심이 보인다 그러면서 좋게 봐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. 이놈이 대전동물원에 있는 강이 동배, 고미 자견인 산입니다. 이녀석도 사이즈가 꽤 괜찮은 편이고요. 체육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대전동물원에 있는 녀석이 체형적으로는 좀 더 좋은 것 같고요. 두상은 대전동물원에 있는 녀석보다 이 녀석이 더 크네요. 주둥이도 많이 두껍고 성격들은 대체적으로 다들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녀석 이름은 산이고요. 지금 11월달에 1년인데 한 3년 정도 성장하면 되게 멋있어질 것 같습니다.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비색이나 안색, 아이라인, 구열, 색소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편입니다. 근데 지금 이 녀석들은 Probably. 왠지 전체적으로 다 분 расп 닦아볼게요. Christen